공병호 TV의 공병호 첫 번째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고전환입니다. 외국고등학교 제도는 33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사고는 24년 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커피 제도를 다 뜯어 고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가 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서둘러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는 탈원전의 재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의 판박이가 바로 이번에 자사고가 외고의 철폐운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회 교육부 장관의 은행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 전체에서 59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1조 5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1조 500억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정했습니다. 이어서 오후 회의에서는 2025년까지 일괄 전환 후 5년간 1조 원으로 연간 2천억원이 될 겁니다. 1조 5억원, 1조 500원, 그 다음에 1조 원으로 다시 수정됐습니다. 교육부 충원은 보완 설명을 했습니다. 전환 시기 등의 혼순이 있다 그렇게 해명을 하면서 그러나 이 비용은 사립학교 59건대 투입할 재정결함 보조금이다 이렇게 단수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비용은 자사고 등이 무상교육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생수업료 등을 고려하면 추가 비용만 직관적으로 파악하더라도 5년간 3천억 정도가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준비가 전혀 안 돼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총론을 정했기 때문에 그 총론에 맞춰서 급히 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정말 신기한 일이고 희한하는 일이고 기이한 일이라 안을 수가 없는 거죠. 33년이 되고 24년이 된 제도를 바꾸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한 학교와 한 학급에 넣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학생사의 수준 차이 문제를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수월성 교육의 폐지가 가져올 수 있는 배에는 얼마나 큰지 세계는 모두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엘리트 교육을 실시하고 엘리트를 양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만 엘리트 교육을 포기하는 건지 그러나 돈만 투입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그 자체가 사실과도 거리가 멀고 진실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사연가 기정사실화되어 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소미아 효과입니다. 11월 8일 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야기가 전신문에 다 실렸습니다. 국내 신문들은 경쟁적으로 지소미아에 대한 핵심 고위 관계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마 이렇게 전체 신문이 다 다루는 걸 봐가지고 청와대 내의 지소미아 관련 최고위급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로 인해 한미동민 관계가 더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에 전혀 영향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런 발언을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소개할 정도라면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일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지소미아 종료시 한미동맹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은 맹백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을 찬말처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찬말은 뭡니까?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쳐도 우리는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찬말인 거죠. 그러나 자신들이 지소미아 파기를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국민에게 하는 겁니다. 아무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취소하겠다는 거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또 더합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의 원인이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고 그로 인해 가장 중요한 안보 사항을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 그러나 앞 문장 보시죠.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의 원인이 한국을 신뢰하지 못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한국이 1965년 또 한일협정 대일천국권 협약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거죠. 이렇게 사실관계를 항상 왜곡하니까 늘 저 양반이 뭘 하면 저게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의 균열과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최고위급 인사들을 경쟁적으로 한국에 보내고 마침내 13일에는 미국 국방부 장관까지 그 바쁜 일정을 제쳐두고 한국에 들려오는 목적이 뭐겠냐 이야기죠. 제발 당신들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지소미아 복귀를 결정하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안보의 핵심적인 사안이고 미국이 생각할 때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 결정이 국민과 국가의 앞날에 어떤 그런 악영향을 미친지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알고 그러는 것일까 저는 알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알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뭐냐야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국민들과 함께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는 95%와 96%가 지소미아 복귀를 원하죠. 참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사안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삶에 또 재산에 자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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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